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지수 가운데 코스닥과 코스피의 하락률이 각각 1, 2위로 유독 한국 증시의 부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말 893.36에서 지난 24일 750.30으로 16%가량 하락했고, 같은 기간 코스피는 12%쯤 내렸습니다. 반면 뉴욕 증시의 S&P500 지수의 경우 이달 들어 5.33% 하락했고, 다우와 나닥 지수는 각각 4.51%와 3.92%, 일본 니케의 225 지수는 2.89%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. 특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각각 5.13%, 9.25% 올랐고, 홍콩 항생지수도 1.42% 상승하는 등 전 세계 대표 주가 지수 40개 가운데 코스닥과 코스피의 하락률은 각각 1위와 2위로 최하위권이라고 거래소 측은 밝혔습니다.